뮤지컬 배우 활동하면서 초아 씨들 와 이 사람 실물 보러 보니까 진짜 괜찮다 여자 배우분들 중에서 또 있을까요? 아 저는 조미도 씨가 시상식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원래 너무 팬이었거든요 워낙 뮤지컬 배우 사이에서 유명해요 너무.. 그렇죠 아예 삽배우 너무 잘하셔가지고 성격도 너무 좋으셔서 유명한데 시상식에서 마주쳤는데 계단에서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해요? 뭐가 너무 떨려서 왜요? 우리 대기실 바꿔서 미안해요 이러시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선배님이 쓰셨던 대기실이 원래는 제 대기실이었대요 근데 동선이 좀 꼬여가지고 대기실을 저랑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거를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그때 대기실을 좀 바꿨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송덕처럼 하니? 마음껏 쓰세요 이러고 너무 좋아하고 있으시죠? 네 실물이 더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동물 새 닮았다고 하잖아요 동물 있는데 이렇게 눈 작아가지고 동물이 있는데 이렇게 눈 작아가지고 일찍 오셉이 이렇게 말할까? ksen아 talked in the future 뭐 있어요? 요? 아 이게 파이팅